초보자들과 함께 이 험한 코딩 세계를 헤쳐나가는 초보 코딩입니다. 혹시 네이버 웹툰 99강화 나무몽둥이라는 웹툰을 아시나요? 약했던 주인공이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을 얻게 되면서 게임 세계관 내 최강자가 되는 스토리인데요.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도 공격력이 약한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꼈을 때 강해지는 모습을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서 기본 모드, 기본 맵을 선택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의 시작은 나뭇가지 형상을 한 엔티티가 맵에 추가된 상태에서 시작될텐데요. 프리셋 리스트에서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나뭇가지 형상, 나뭇가지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가지 형태의 엔티티를 소환할 수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걸 선택을 해서 화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티티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템을 먹었을 때 아이템 창에 그 아이템이 추가가 되고 그것을 클릭을 해서 장비를 착용을 한 다음에 몬스터를 때리면 공격력이 엄청 세지는 그러한 기능을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이미 구현된 아이템이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아이템도 하나의 엔티티일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공격력, 방어력, 강화 같은 컴포넌트가 추가된 엔티티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아이템은 아이템 창, 그러니까 인벤토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이템의 이미지,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아무튼 여태까지 많이 다뤄왔던 엔티티와 컴포넌트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화면에 나타나 있는 나뭇가지 엔티티와 아이템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엔티티를 주었을 때 아이템 창에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이템이 추가되면 됩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화면상의 아이템이 아이템 창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화면상에서 아이템 형상으로 한 엔티티가 갑자기 사라지고 아이템 창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새로 생기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이 아이템은 실제로는 아이템이 아니고 아이템 이미지와 똑같은 하나의 오브젝트일 뿐이다 라는 거죠. 아이템의 특성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스페이스 상에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드는 건데요. 아이템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데이터셋 표를 하나 만드는 건데요. 이 표의 이름이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유저 아이템 데이터셋 이러한 이름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특정한 함수를 사용할 때 아이템의 특성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이 내용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하나만 만들 거기 때문에 행은 하나만 만들면 되고요. 열을 7개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열의 이름은 네임 아이템의 이름 두 번째는 아이콘 알류 아이디 아이템의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거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기에는 맥스 스택 카운트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다 보면 고유한 아이템이면 아이템 창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포션같이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999개까지 쌓일 수 있게 해야겠죠. 아무튼 이거는 한 개까지만 쌓이게 할 겁니다. 여기에는 이펙트 어마운트 이펙트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데미지 디펜스 여러 가지 아이템의 속성을 이렇게 집어 넣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름은 나뭇가지 그리고 아이콘의 알류 아이디는 이 이미지를 우클릭해서 카피 알류 아이디를 하면 이미지의 아이디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해서 여기에 집어 넣겠습니다. 무기 그리고 한 개까지만 쌓이게 할 거고 여기에는 0 그리고 데미지는 999999 엄청 높게 만들겠습니다. 디펜스는 0 이렇게 만들어서 유저 아이템 데이터셋에 어떠한 아이템의 이름 이미지 번호 그리고 어떠한 특성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된 아이템의 특성을 실제로 아이템에 부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마이데스크에서 우클릭을 눌러서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아이템 타입을 합니다.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웹폰 으로 이름을 정하고요. 그래서 여기 어떠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아이템이 생성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특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받아와 볼게요. 먼저 아이템의 이름 이름은 문자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바꾸고 네임 변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몇 개까지 쌓일 수 있는지 그거를 맥스 스탭 카운트 로 하겠고요. 세 번째 데미지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만들어 놨고 이 펑션을 통해서 아이템이 생성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정보를 들고 와서 이 변수에 저장해 주면 되겠죠. 추가를 하는데 onCreate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템이 생성되면 실행된 함수라고 보면 되겠죠. 먼저 셀프의 네임은 자 이 유저 아이템 데이터셋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셀프의 아이템 테이블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데이터셋의 이름을 유저 아이템 데이터셋이라고 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이 기능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get 아이템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 안에 컬럼 네임을 집어넣어서 내용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컬럼 네임이 요거죠. 네임 아이콘 아이디 디스크립션 근데 이름을 들고 올 거니까 컬럼의 이름을 네임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임에 있는 이름을 이렇게 들고 와준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셀프 맥스 스택 카운트도 똑같이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들고 오면은 될 겁니다. 그리고 셀프의 데미지도 똑같죠. 요것도 복사를 해와서 데미지라는 이름으로 돼있기 때문에 데미지로 이렇게 들고 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숫자로 써놓긴 했지만 문자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이시죠. 값 타입 에러 넘버 타입이 필요한데 스트링 타입이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우린 숫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숫자 형태를 한 문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투 넘버 라는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 두 개는 투 넘버 함수로 감싸줘서 진짜로 숫자로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한다 라는 거죠. 이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아이템이 화면상에 나와있는 요게 아이템이 아니라 아이템 창 이란 걸 이따가 만들텐데 그 안에 하나의 창에 들어가는 것이 아이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난 것이고 그 전에 요 화면상으로 나와있는 요 엔티티가 어떤 식으로든 플레이어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엔티티를 주울 수 있을까요? 특정 키를 눌렀을 때 요거를 줍게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플레이어 엔티티와 요 엔티티가 충돌했을 때 요게 없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엔티티에 어떠한 특성을 하나 추가해줘야겠죠. 플레이어 엔티티는 요 디폴트 플레이어 모델 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디폴트 플레이어의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 상에서 디폴트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우클릭 그리고 add new 컴포넌트를 합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은 item pick up 으로 하겠습니다. 아이템 형상을 한 엔티티와 플레이어가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충돌 이벤트를 감지하기 위해서 엔티티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합니다.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trigger 라고 검색을 하면 trigger enter 이벤트 어떠한 엔티티끼리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충돌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og 충돌 이렇게 하고 월드의 이름은 tree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충돌이라는 문구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충돌을 하려면은 디폴트 플레이어도 trigger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나뭇가지도 trigger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성이 없으면은 서로 충돌을 감지 못하는 거죠. 먼저 디폴트 플레이어가 trigger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나뭇가지 엔티티는 trigger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감지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거도 충돌을 감지할 수 있게끔 trigger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추가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플레이어와 엔티티가 충돌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이라는 문구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요 엔티티가 사라지도록 하면 되겠죠. 그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 엔티티를 선택해서 destroy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플레이어와 어떤 게 충돌했는지 trigger body entity 라는 걸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트리거 body entity를 바로 없애는 거죠. 콜론으로 destroy 함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리어를 하고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이 엔티티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치 아이템을 플레이어가 주운 것처럼 됐죠. 이제 화면상에서 이 아이템 형상을 한 엔티티가 사라지는 것까지 구현이 됐기 때문에 동시에 아이템 창을 만들고 그 아이템 창 안에 아이템이 생성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이템 창을 만들어줘야겠죠. 이미 아이템 창은 UI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인벤토리라는 이름으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배치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 인벤토리를 열었다 닫았다 하기 위해서 어떠한 버튼이 또 하나가 필요한데요. 버튼 모음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고요. 이 인벤토리가 가방 버튼을 눌렀을 때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톡을 댈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합니다. 자 인벤토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프로포티를 보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UI 인벤토리라고 돼 있고 인벤토리 버튼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떠한 버튼으로 인벤토리 아이템 창을 열고 닫을 거냐라는 건데요. 패스 주소를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 자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버튼 인벤토리라고 돼 있죠. 요거를 우클릭해서 카피 엔티티 패스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벤토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요 아래쪽에 인벤토리 버튼 패스를 요렇게 집어 넣습니다. 엔터를 하면은 자 이제 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인벤토리가 자동을 열릴 겁니다. 자 인벤토리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나오지 않고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나오게 하려면은 이네이블을 꺼줘야겠죠.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벤토리가 처음엔 안 켜져 있는데 요 가방 버튼을 눌렀을 때 켜지고 엑스 버튼을 눌렀을 때 꺼집니다. 요거를 눌렀을 때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키는 거는 가방 버튼 끄는 거는 엑스 버튼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 아이템을 이렇게 먹었을 때 인벤토리를 열어보면은 여기에 아이템이 추가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창에 이제 아이템을 추가하면 되는데 아이템 형상을 한 엔티티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나서 이 뒤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템 서비스라는 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어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헬프에 API 레퍼런스 서비스에 아이템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아이템 관련 기능을 제공한다고 돼 있고요. 우리가 써볼 것은 createItem이라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아이템 타입 우리는 무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웹폰을 넣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 데이터 테이블 네임 그리고 인벤토리 컴포넌트 플레이어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 컴포넌트를 넣으라고 합니다. 한번 요거에 맞춰서 값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서비스 이기 때문에 언더바 아이템 서비스 그리고 크리에이트 아이템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템 타입 우리가 웹폰이라고 해 놨었죠. 그래서 요거를 웹폰이라고 할 것이고 아이템 데이터 테이블 네임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에 맞춰서 정보를 들고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뭇가지 라고 넣고요. 그리고 요 인벤토리 컴포넌트를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자 디폴트 플레이어가 인벤토리 컴포넌트라는 걸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창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됩니다. 아이템 픽업이라는 컴포넌트는 플레이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셀프의 엔티티 요렇게 선택을 하고 이 셀프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인벤토리 컴포넌트 요거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아이템이 이제 생길 겁니다. 자 시작을 눌러서 확인해 보죠. 자 요렇게 해서 아이템이 사라지고 나면은 아이템이 이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꽤 간단하게 아이템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다시 실행했을 때 아이템을 줍게 되면은 아이템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 아이템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원래는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이 아이템 창이 초기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딘가에 저장돼서 그렇습니다. 좀 초기화 해 줄 필요가 있겠죠. 아이템 창에 아이템이 들어갔다는 기록을 없애려면은 파일에서 세팅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만들기로 들어가면은 데이터 스토리지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초기화를 누르면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은 아이템 창이 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먹었을 때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하나만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세팅해서 데이터 스토리지를 계속 초기화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아이템 창에 들어간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나뭇가지가 직접적인 아이템이 아니듯이 아이템 창에 있는 아이템과 플레이어가 장착하는 장비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이템이랑 장비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아이템은 아이템 창에 속하는 어떠한 개념이라서 아바타가 착용할 수 없고요. 장비는 아바타가 착용할 수 있도록 휘두를 때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다른 아이템과 장비를 억지로 연결시켜서 기능을 구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화면상의 엔티티가 없어졌을 때 아이템 창에 아이템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처럼 아이템 창에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그 아이템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동시에 플레이어 엔티티 아바타가 어떠한 무기를 딱 장착하도록 하면은 그 아이템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일단 아이템 창에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부터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창에 있는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그게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엔티티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UI 버튼을 눌러서 다시 여기 돌아가서 인벤토리를 다시 활성을 해볼게요. Enable 하면은 보이고 자, 여기에 이 칸이 아이템이 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래서 아이템 슬롯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버튼으로 돼 있습니다. B라고 돼 있는 거 조그맣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엔티티가 클릭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됩니다. 아이템 슬롯에다가 우클릭 그리고 크리에이트 New Component 여기에다가 클릭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버튼에 클릭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되겠죠. 그거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엔티티 이벤트 핸들러에서 버튼 클릭 이벤트 여기 있네요. 이거를 클릭합니다. 버튼이 클릭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기는 아이템이 사라지면 되죠. 그래서 이 아이템 슬롯 자체를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셀프, 셀프가 이 클릭이죠. 클릭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 슬롯 엔티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게 Destroy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네 간단합니다. 시작을 눌러서 인벤토리가 자동으로 켜져 있고 이거를 먹었을 때 아이템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면 쫙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템이 사라지게 하는 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엔티티 아바타가 무기를 끼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다시 인벤토리가 자동으로 켜지는 거는 이네이블을 눌러서 꺼주도록 하고요. UI 에디터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장비를 플레이어 엔티티 아바타가 착용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디폴트 플레이어에서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코스튬 매니저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떠한 종류의 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마 무기니까 원핸디드 웨펀이나 요런 것들을 바꿔보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뭔지 궁금하니까 코스튬 매니저 컴포넌트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장착한 의상 무기를 관리한다고 돼 있고요.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거는 한손무기입니다. 요거 가지고 한손무기를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한손무기 종류가 어떤 건지 지금 이 이미지를 바로 쓸 수가 없거든요. 요건 그냥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 이미지에 RUID 값을 넣어도 장착이 안 됩니다. 장비를 위한 RUID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리소스 스토리지에서 MSW 리소스를 선택하고 아바타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게 따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핸디드 웨펀 그리고 나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나무 관련된 장비가 나오는데 여기서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UID를 복사하고 아이템이 사라진 뒤에 플레이어 아바타가 장비를 착용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엔티티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플레이어 엔티티를 선택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유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유저 서비스에 로컬 플레이어 그러면은 내 플레이어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코스튬이었나요? 코스튬 매니저 컴포넌트에 여러가지 장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커스텀 원핸디드 웨펀 이퀵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한 RUID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자 시작을 눌러서 자 지금은 휘둘렀을 때 요렇게 주먹질만 하는데요. 자 아이템을 먹었고 아이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공격을 해보면은 아까랑 모션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요러한 모션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을 장착했을 때 공격력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까지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몬스터를 하나 화면에 들고 오겠고요. 요렇게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그냥 공격을 하게 되면은 아이템 착용 하나 안 하나 일단은 똑같을 겁니다. 공격을 하게 되면은 50씩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데미지가 1씩만 들어가게 하고 아이템을 장착한 뒤에는 데미지가 엄청 크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디폴트 플레이어가 어떠한 공격을 할 때 데미지 계산하는 방식을 수정해 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디폴트 플레이어 모델에 있는 플레이어 어택 을 봅니다. Go to definition 칼크 데미지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0 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요. 1 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꿨으면은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데미지가 1씩만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착용했을 때 데미지가 이제 1이 아니고 99999 뭐 이렇게 뜨면은 엄청 강해진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미지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라는 변수 데미지 그리고 초기 값을 1로 두면 되겠고 요 리턴 값을 2 어택 컴포넌트에 속한 셀프에 속한 데미지 요거를 불러오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템을 착용했을 때 요 플레이어에 속한 플레이어 어택에 속한 데미지가 99999 요렇게 바뀌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클릭이 됐을 때 플레이어 엔티티는 똑같이 요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 요거에 속한 플레이어 어택에 속한 데미지를 99999 요렇게 바꿔주면 될 겁니다. 실행해서 잘 되는지 볼게요. 아이템 먹는 건 상관없고 데미지가 1 아니면 2입니다. 2는 아마 크리티컬이 들어갔을 때 2인 것 같아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이템 창에서 나뭇가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뭇가지를 장착했기 때문에 공격력이 굉장히 세졌을 겁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이 버튼 클릭이 일어나는 게 클라이언트 내 컴퓨터 에서인데 이 몬스터 관련된 것은 사실은 서버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올라간 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엔티티가 없어지는 것 까지만 하고 버튼을 클릭해서 이 엔티티가 없어진 거를 또 감지해서 그때 이게 바뀌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템 픽업 컴포넌트에서 뭔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슬롯이라는 엔티티 엔티티가 사라진 거를 감지해 볼 건데요. 엔티티 이벤트 핸들러에서 디스트로이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엔티티가 소멸할 때 발생한 이벤트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엔티티가 아이템 슬롯인지 확인을 해서 그게 맞다면 이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X로 해서 버튼이 클릭됐을 때는 없어지는 것까지만 여기서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엔티티에 속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셀프 엔티티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아무 엔티티나 없어졌을 때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없어진 엔티티가 이 아이템 슬롯 엔티티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시 그 엔티티를 선택해 볼게요. 자 아이템 슬롯 이라는 엔티티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독특한 특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아 이 아이템 슬롯이 없어졌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해서 이게 실행되면 될 겁니다. 보면은 UI 아이템 슬롯 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걸 가지고 얘가 없어졌다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없어진 엔티티가 엔티티 라는 변수로 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if 엔티티가 UI 아이템 슬롯을 가지고 있다면 UI 아이템 슬롯을 가지고 있다면 is valid 함수를 쓰면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은 요게 nil nil 로 반환이 돼서 요 값이 false 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다면 true 로 변환이 될 거기 때문에 then end 요렇게 될 겁니다. 요거를 잘라내기 해서 이렇게 붙여넣으면 될 겁니다. 자 시작을 해서 자 요렇게 했을 때 아이템을 먹었고요. 데미지가 1입니다. 그런데 아이템 창을 켜서 아이템을 먹고 이제 휘두르는 모션이 달라졌죠. 이제 때리면은 여전히 1이네요. 아 요 명령이 서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죠. 그거를 그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명령이 서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함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equip 이라는 함수를 만들거고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이템 픽업 컴포넌트에 있는 equip 함수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행 공간을 서버로 올려주는 요렇게 설정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데미지가 1이고 장착을 했을 때 데미지가 이제 많이 들어가서 한방에 죽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기능이 구현이 다 됐네요. 이렇게 아이템을 줍고 아이템 창에서 아이템을 사용하고 장착하는 기능까지 구현해 봤습니다. 아이템이 들어가니까 약간 개념이 헷갈리는 게 많은데요. 반복해서 다루다 보면 그 개념에 대해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아이템 하나의 능력치만 건드렸지만 여러 타입의 아이템을 만드는 방식으로 응용을 한다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